안녕하세요 요맘이에요 펀스토랑 라면 특집편에서 어남선생 유수영이 새우바와 소기름을 이용한 우세탕면 만들었어요 아쉽게 우승은 못했지만 너무 먹고싶어 저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요맘 라면 육수용 대파, 당근, 무, 큼지막하게 썰어주고 표고버섯 밑둥은 제거해줍니다 냄비에 물 붓고 무, 당근, 대파, 양파, 검표고버섯, 표고버섯 넣고 40분간 우려주세요 양배추 먹기 좋게 썰고 대파 쫑쫑 썰고 마늘 편썰기와 다지기 해주세요 대파 채썰고 깻잎 돌돌 말아 다져줍니다 새우바 만들어 볼게요 새우살 다져주고 볼에 새우살 깻잎 넣고 후추, 소금으로 간한 뒤 소주 1분의 1잔, 물 50ml 넣고 찹쌀가루 5스푼 넣고 소금 조금 넣은 후 잘 섞어줍니다 새우 반죽 주걱으로 조금 떠 새우바 모양 만들어주고 젓가락으로 새우바 반죽 살살 밀어 끓는 기름에 넣어주세요 새우바가 노릇하게 잘 튀겨지면 꺼내 기름 빼주세요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어요 후라이팬을 소기름 넣고 기름 녹여준 뒤 편마늘, 다진 대파 넣어주고 고춧가루 1스푼 반 넣어 소고기, 고추기름 만들어주세요 소고기 향 가득 품은 고추기름 1스푼 넣고 식용유 1스푼 넣은 뒤 파채 넣고 볶아 파프리카 가루 2스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채수 600ml 넣고 사골공탕 100ml 넣은 뒤 새우가루 1스푼, 치킨스톡 1스푼, 소금 반스푼, 양배추까지 넣고 바글바글 끓으면 고춧가루 1스푼과 면 넣고 익혀주세요 잘 익으면 그릇에 담고 국물까지 넣고 새우바, 표고버섯, 무승, 다진 마늘까지 올려주면 우세탕면 완성이에요 정말 비주얼 끝장이네요 새우바 겉은 바삭, 속은 쫄깃쫄깃 정말 맛있어요 새우향 가득하고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과 쫄깃한 라면까지 같이 먹으면 고급 라면집에 장인이 만든 그런 솜씨 같아요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